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나주본사교육관에서 NCS 취업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역인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취업캠프는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 진로, 직무 설정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대비법 관련 이론 및 실습 등 실제 채용 과정에 관한 실용적인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됐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오는 11월 20일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NCS 기반 취업특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NCS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한정 KDN에서 주최하는 NCS 취업캠프를 통해 좀 더 배우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자소서와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